얘를 찍으라고 빨리 와 이쪽으로 와서 자 넣는다 요거 요거 올라불 않고 요거를 지금 아기 봐라 하고 넣는다 인상 다 쓰고 아이고 니 침으로 씻었으니까 생길지도 모르면서 또 주는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지도 언제 먹겠다고 아이고 맛이 어떠세요? 아 그렇게 다 흔져도 냈어요?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오야 먹는거 재밌어? 먹는거 재밌어요? 재밌게 찍었어요? 재밌는거 보세요 영상이 이뻐야 돼요 자 한번 더 자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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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제 생겼다 아이고 그리고 또 뱉은다 하하하하 자 지금 140일 됐나 얘가? 139일인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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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두두두두 우두두두 아이고 아니 원하는거야 아니면 너 그냥 엄마가 넣어주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지 혀 구조상 엄마 젖만 먹어내라 생키지를 못하지 잘했어 이쪽에 손에 붙은거 봐요 손에 빛 있는대로 와야지 이 사람아 거기서는 껌껌할텐데 머리카락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 엄마 머리카락 엄마 머리카락이 아이고 마지막 한번 더 먹여볼까요? 형아 형아 마지막 한번 더 먹어볼까? 자 들어간거 봐라 너 패스 패스자 형아 나 잘하지 형아 나 잘 먹지 입에 넣고 지금 나 인상쓰지 아이고 쪼로록 나온다 자 오라보라보 2분 넘으면 안돼 그럼 셧 동영상 하는데 의의가 없어 1분 끄고 또 하고 또 하고 해 알았지